네,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. 우리 2019년 7월 학평, 가형 8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곡선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. 변수가 두 개인 음함수 미분법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. x가 1이었을 때 dy, dx를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. 자, 일단 얘 곱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x에 대해서 미분, 그냥 y, 플러스 이번에는 y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x 남을 건데 우리 dy, dx 반드시 붙여주셔야겠죠? 그쵸? x에 대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 역시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y 세제곱, 그 다음에 x분의 1 이렇게 남게 될 것이고요. y에 대해서 미분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i 제곱에 lnx인데 역시 얘도 dy, dx 붙여주셔야겠죠? 어서 얘는 상소 그냥 미분하면 0되는 거니까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dy, dx고 x가 1이었을 때가 지금 궁금한 상황이 될 것인데 그럼 이 식을 한번 묶어볼게요. x 마이너스 3y 제곱에 lnx, 다음에 dy, dx 이 값이 얼마가 되겠다? x분의 y 세제곱 마이너스 y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. 그쵸? 실제로 x가 1이었을 때는 y 값이 얼마가 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y 값도 갖다 대입할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래서 x1 갖다 집어넣어주면 y 만들어지고요. 얘는 열나가서 y가 2가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x는 1 넣고 y는 2를 갖다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갖다 집어넣어주면요. 1 넣어주면 얘는 지금 뒤에 날아갈 거고 그럼 dy, dx만 남겠네요. 그쵸? 그 다음에 얘는 1분의 8 마이너스 2가 돼서 우리의 정답은 6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